이번 저희 문화사계 여름행사의 메인은요.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. 수영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어요. 물놀이 너무 재밌어요. 과일 색칠하는 거 재밌었어요. 제가 하던 게임을 아들이 갔을 줄 아니까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이런 기회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무서웠고 재밌었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알아왔어요. 야구도 해보고 사투던지기 재밌었어요. 도자기랑 촬영 만들었어요.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.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게 나이 구분 없이 다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저희 행사에 오신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여름에 경기도청 부청사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더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